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인생탐구랑 헷갈렸어 순간. 그래서 인탐 시간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CEO 아바타 시간인데 오늘도 제가 갑자기 말을 버벅댔냐면은 잠깐 이제 세 편 연속으로 찍고 팀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또 이거 주제랑 또 연관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번 영상의 제목은 거의 가로하고 괴로운 순간밖에 없었다. 왜 거일까? 왜냐하면 가로 왜 했을까? 좋은 순간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여러분 다 잘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시작했으면은 짱 먹었으면 좋겠고 사업했으면은 사업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제일 대화를 많이 나누는 대상이 이제 홍이사 홍석희 이사인데 왜냐면 이제 내년부터 더비에 제가 지금 대표이사인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오늘 제가 팀장님이랑 사전에 나눈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민간인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 여러분이 유명인이 되면은 조그마한 허물과 가실도 여러분이 대역죄인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과 바라바시가 교수가 말한 건데 제가 확장시켰죠. 그래서 성과와 성공은 다릅니다. 성과와 성공은 다르고 성과가 네트워크에서 발현이 돼야 성공이 되는 거고 거기서 바라바시 교수는 이것까지는 말했고 저는 그걸 확장시켰죠. 과실이 재앙, 재난이 되는 경우는 뭐죠? 네트워크에 또 들어가도 과오나 과실은 엄청난 폭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홍인사랑 팀장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이제 팀장급, 이사급이랑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거의 하루에 일주일에 3일을 빼고 딴 사람 안 만나고 요즘에 육성, 집중 육성, 리더십 기간이라서 1년 동안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왜냐면 저는 더 뒤로 빠질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죠? 잘 되는 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만 성공하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잘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노이즈 레벨도 똑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되는 것만 바라봤지 안 되는 거에는 대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한 방이 무너집니다. 다 한 방이 무너져요. 그 안티프레즐이 또 나오는 건데 안티프레즐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짝 먹는 것만 꿈꾸고 진짜 내가 1등 시장 1등 떼돈만 보였는데 그거에 가면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최고로 가면은 막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이슈 뭐 루머 다 제끼고 정상 쪽 올라가면은 정부가 또 여러분을 나타나서 규제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그 왕관의 무게라는 거는 거의 목디스크 걸릴 정도로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도 맨 처음에 프리랜서로 시작을 해서 잘 되길 바랬겠죠.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이 10명 넘어가고 구독자도 저는 인스타그램도 있죠. 저희는 체인지그라운드가. 유튜브도 있죠. 채널도 여러 개죠. 페이스북도 있죠. 여러 개예요. 이슈가 끊임없이 터져요. 끊임없이. 그럼 여러분 정말 제가 하면은 저한테 항상 전화가 직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뭐 웅이사한테도 오고 팀장님한테도 오고 고작가님한테도 오고 홍이사한테 오고 윤희사한테 오고 출판사 뭐 윤대리한테도 오고 뭐 충희한테도 오고 다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전화가 띠리리리링 울리는데 띠리리링 울리는데 거기서 희소식이 몇 개나 있을까요? 희소식이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10개 중에 하나? 다 나쁜 얘기. 다 뭔가 문제 발생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거 물어보러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말 듣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새끼는 저렇게 부잔데 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재벌들 자살하고 나는 10억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자살하는 거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그냥 말장난으로 왕관 쓰고 싶어. 무겁지 않은 쇠덩어리니까 여러분 목디스크 안 걸려봤죠? 목디스크만 걸려도 이게 절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목디스크 걸려봤거든요. 얼굴에 전기가 계속 올라가요. 진짜 그냥 육체적으로 왕관 진짜 그냥 말장난으로 왕관 썼다고 목디스크만 걸려도 힘든데 그 사회적 무게 이거를 정말로 제가 그러니까 정말 많이 유해졌잖아요. 팀장님은 진짜 많이 알아. 나는 거의 거의 가브리엘 신 가브리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날개 이렇게 오늘도 날개 삐져나왔네고 날개 이렇게 넣고 온단 말이에요. 천사니까. 근데도 왜 뼈 때리는 얘기랑 현실에 대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팩폭을 포기 못하냐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라고 해서 그래요. 잘되는 건 하나인데 망하게 하는 건 백 개, 천 개 몇 개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대부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의사한테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래서 망한다. 망하는 뉴스 있으면 맨날 보내줘요. 얘네 망했다. 네이버 가진금 200억 맞았더라. 다음 가진금 얼마 맞더라. 카카오 얼마 맞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앞으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몰라서 하는 것도 생길 거고 그런데 대중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딱 이겨내야 돼요. 대중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은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서 국민들이 처단을 잘해요. 그게 그 어떤 놀아보다도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외국인들이 이거 보면 학을 띠죠. 그래서 좀 그래서 여러분이 멘탈 강해서 나만의 정신으로 때로는 개무시하고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주변에 유튜버들 많은데 악플 보면 그거에 해명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너가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더 미친 놈이 더 헛소리로 더 너한테 난리 칠 거라고. 여러분 잘 되는 것만 꿈꾸는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빡상 잘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된다면 뭐가 괴롭냐. 거기서 매출이 떨어지는 게 너무 극도로 괴롭습니다. 너무 극도로. 왜냐하면 벌 때는 제가 말했잖아요. 손실의 피평이 2배, 3배, 2.5배 이렇기 때문에 1억 벌 때보다 1억 잃을 때 여러분의 고통이 2배, 3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잘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도 거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을 IPO를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레벨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에요.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제도권 시장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켜지면은 또 정부가 적용하는 법도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52시간도 아직도 유예기간이니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지금 칼같이 지켜야 돼요.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너무 여러분 성공하면 할수록 따라오는데 그거는 안 해서 제가 진짜 홍이사 팀장님 홍이사 고작가님이랑 저는 항상 망할 생각부터 해요. 어떻게 망하나. 그래서 항상 뭔가 충격을 받으면 순간 너무 괴롭거든요. 잘 이겨내고 나서 우리는 고작가님은 이번에 또 백신 맞았네 또 내공 늘었네. 이 얘기를 꼭 우리가 리프레이징 하면서 다시 말하면서 다시 재정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꼭 다시 복귀를 합니다. 내가 팀장님한테도 계속 말하는 게 우리는 이제 유튜브 베이스니까 다 떡상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롱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뭐 백만 어떤 백만 유튜버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구독자가 계속 감소해요. 그러니까 폭발하고 우울증 걸리고 너무 이 바닥이 어려운 바닥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튜버들 저는 이제 막 수십만 유튜버들을 많이 하니까 수십만 구독자랑 함께하는 유튜버들을 많이 하니까 그 친구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유튜버는 유통기한이 있다. 문 닫히기 전에 최대한 많이 매출을 내고 문 닫히기 전에 부가치를 높이는 거지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절대 믿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한테 왜 그래서 의식적으로 도전이라는 거는 고통의 영역에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고통을 견뎌내는 습관이랑 이 안티프레이션 시스템을 여러분만 개척을 해야 돼요. 팀장님도 그냥 예를 들어 PD였을 때 김지현 PD였을 때는 내 영상만 잘면 되는데 팀장 되니까 벌써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잘못하면 나한테 욕먹는 건 팀장님이거든.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또 그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근데 또 거기 올라가면 또 재밌어요. 왜냐면은 개척자가 되는 거고 세계 1등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정점을 잃은 거기 때문에 또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은 여러분 몰입이라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상태인데 몰입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이루어야 되죠? 과제 난이도랑 여러분 실력이랑 비슷해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가 됐어. 근데 여러분 과제 난이도는 똑같아.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또 올라가. 그러면 여기 새로운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홍의사 만나서 한 게 너가 성장할 때마다 그 수준에 맞는 문제는 계속 쫓아올 것이다. 제가 딱 그렇게 말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망하는 시나리오를 할 일 없어? 망하는 시나리오만 생각해보면 돼요. 할 일이 없어. 여러분이 잘 나간다면은. 그 다음에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이 나는 저한테 반박을 하시는 분도 나와야 돼요. 나는 매출 50억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노이즈도 없고 그냥 꿀 빨고 사는데 그러면은 그분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게 더 큰 레벨에 매출 500억이 도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거에 만족한다면 오케이인 거고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 자체를 제가 진짜 와이프랑 부부 싸움하는 게 웬만한 게 없어요. 우리 옆에 딱 말했다니까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못 하면은 저는 부부 싸움을 해요. 거기서 좀 이기적인 건데 너무 재밌어요. 미칠 것 같이 재밌어요. 이 비즈니스라는 게 그 다음에 저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부가가치를 갖고 할 플랜도 정해져 있어요. 사회 한원 근데 사회 한원에 500억 기부했습니다. 1000억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기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한원 자체도 내가 비즈니스에서 배운 기술들 커뮤니티를 빌딩하고 냉정한 이타주의자 이기적 이타주의자로서 이 내가 100억을 넣었을 때 이 사회적으로 영업이익이 100억은 안 나고 매출이 1000억은 나지 않지만 사회적 부가가치라는 게 1000억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기부를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메인으로 하는 게 성남 미혼모센터랑 손흥정 아카데미는 1년도 안 빼고 계속 상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가가치예요. 일단은 성남 미혼모센터는 메시지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늘리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진짜 좋은 책이라고 했죠. 일단 선진국은 스웨덴 같은 데가 추산율이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일단은 뭐가 상관광역 없냐. 싱글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남 미혼모센터는 싱글맘이 있는 곳이에요.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손흥정 아카데미에 기부하냐. 아니 우리가 손흥민 하나 갖고도 파워랭킹 1위 하면 온 나라가 그냥 주모를 부르고 난리도 아닌데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 10명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개대박이에요. 진짜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은 진짜 거의 괴로운 순간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의 나는 진짜 졸꾸러기 여러분은 짝먹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끝도 없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 기대하고 싶지 않아 다 꿈이에요. 그게요. 백만장자 되고 싶고 억만장자 되고 싶고 맞아요. 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진짜 로켓처럼 올라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나 따져봐야 돼요. 책임과 견딤. 팀장님은 내 옆에서 때로는 누나처럼 뭐 그냥 진짜 예를 들어 때로는 아들이 셋이잖아요. 엄마처럼 날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강해요. 진짜 옆에서 동료인데 우린 직장 이제 동료인데 크가 나올 정도로 진짜 정신력이 강해요. 왜냐하면 힘든 게 있어도 일을 빼먹은 적도 없고 힘든 게 있어도 피드백을 주는 것도 빼먹은 적도 없고 힘든 게 있어도 독서를 빼먹은 적도 없어요. 진짜 한결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조를 꿈꿀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진짜 국감 불려나가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힘들지 않나 생각해요. 내 그릇은 거기는 힘들지 않나. 저는 여러분 지금 찌끄레기지만 그런 거 다 생각해봐요. 국감이 불려나가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에 기업이니 나가는 게 일상 다반사니까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이 정말로 짝먹을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그 괴로운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할 거고 제 고통을 여러분과 계속 정서적으로 공유하면서 여러분은 진짜 힘들진 않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상황도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백신이 맞아진 상태에서 명력이 있는 레벨까지 제가 꼭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